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서 고생하시던 모든 것을 잊으시고 하느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생하시옵기를 자식으로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엄마 항상 몸이 안 좋아질 때가 그 마음속에만 담고 있었지 하나도 실천한 게 없어요 엄마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선 다 못돼있지만 하느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엄마하고 같이 앞으로는 천국에서 잘 엄마 보시고 살 수 있도록 엄마 기다려요 저희들 기다려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 더 잘해주는 거 해야 되는데 다 하지도 못하고 엄마 가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잘할게 한 날 만나면 이 나이에 지금 엄마라고 엄마라고 하는 소리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라고 해야 하지만 당연히 그러나 나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고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 나중에 80, 90이 되더라도 엄마는 나의 엄마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막히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마는 엄마 사랑해요 일일이 여기서 다 구하지 못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 머리 속에 다 새겨놓고 항상 엄마 생각하면서 엄마보다 더 오래 벌써 엄마보다 더 오래 살았 나이예요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 모르지만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엄마 생각하면 살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잘 사세요 그곳에서 그때 만나게 되겠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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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lds 아멘